18. 딘 부인은 이야기를 계속했다. 19. 아기는 쓸쓸한 집의 행복을 가져온 몹시 사랑스러운 존재였어요. 19. 은시호 집안의 아름다운 검은 눈과 린턴 집안의 흰 피부와 오목조목한 이목구비와 노란 곱슬머리를 물려받은 아기는 정말 예쁜 얼굴이었답니다. 20. 기가 새했지만 거칠지는 않았는데 애정에 대해 지나치게 예민하고 열정적인 마음이 있어 이런 기세를 완화시켜 주었어요. 21. 열렬히 사랑하는 면에서는 어머니를 연상케 했지만 그러면서도 닮지 않은 데가 있었답니다. 22. 아가씨는 비둘기처럼 순하고 부드러울 수 있었고 상냥한 목소리와 생각에 잠긴 표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화를 내도 결코 난폭하지 않았고 사랑도 격렬하기보다는 깊고 온화했으니까요. 23. 그렇지만 이런 좋은 천성을 깎아내리는 단점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해야겠군요. 활기가 지나쳐서 금방지게 구는 경량이 있었고 성격이 좋은 아이든 아니든 응석받이로 자란 아이들에게서 어김없이 나타나는 지나친 고집이 있었거든요. 24. 하인이 아가씨의 기분을 그스러치기라도 하면 언제나 아빠한테 이를 태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무라면 심지어 그런 표정만 지어보여도 굉장히 슬퍼하며 야단이 났어요. 25. 제가 보기엔 린턴 씨가 아가씨에게 심한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답니다. 26. 린턴 씨는 아가씨의 교육을 전적으로 맡아서 하셨고 그걸 락으로 삼으셨어요. 다행히 아가씨는 호기심이 많고 영특해서 공부의 소질이 있었어요. 26. 아가씨는 열심히 그리고 빠르게 배우는 학생이어서 린턴 씨는 가르치는데 보람을 느꼈답니다. 아가씨는 13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혼자서 울타리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었어요. 27. 린턴 씨는 어쩌다 따님을 데리고 1마일 전 밖으로 나가곤 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따님을 맡기고 내보내는 일은 없었어요. 27. 아가씨가 듣기에 김어턴은 실체가 없는 이름이었고 자기 집 이베이에 가까이 가보거나 들어가본 건물이라고는 오직 교회뿐이었으며 워드링 하이츠와 히스클리프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28. 아가씨는 완전한 은둔자였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해하는 것 같아서요. 그러나 실은 이따금 자기 방 창문에서 바깥 경치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29. 엘렌, 내가 저 산 꼭대기에 가려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 산너머 저쪽에는 뭐가 있을지 궁금해. 바다가 있어? 30. 아니에요, 캐시 아가씨. 그 너머에도 산이 있지요. 저 황금빛 바위 아래에 서있으면 바위가 어떻게 보일까? 30. 무엇보다 깎아지는 듯한 페니스톤 절벽이 아가씨의 마음을 끌었는데 특히 진원해가 그 절벽과 가장 높은 봉우리들을 비추고 그 옆의 풍경 전체에 그림자를 들이울 때가 가장 좋아했답니다. 31. 저는 그 절벽은 순전히 바위 덩어리로 되어 있고 바위 틈에도 작은 나무 한 그루 자를 만한 흙이 없다고 설명했죠. 31. 그러면 여기는 벌써 어두워진 지 오래됐는데 왜 저기는 아직도 환하지? 하고 아가씨가 캐묻는 것이었어요. 32. 저기는 여기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죠. 너무 높고 가팔라서 아가씨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33. 겨울에는 서리가 여기보다 저기에 먼저 내린답니다. 34. 그리고 한여름에도 동북쪽에 있는 저 시커먼 골짜기 아래에서 눈을 본 적도 있는걸요? 35. 어머 그럼 엘렌은 저길 올라가 봤구나. 아가씨는 몹시 기파하며 외쳤습니다. 35. 그럼 나도 어른이 되면 갈 수 있겠네? 아빠도 가보셨을까? 엘렌? 36. 주인으로는 말이에요. 아가씨. 저는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36. 일부러 고생해서 저기에 가볼 필요가 없다고 하실 거예요. 아가씨가 주인으로는 산책하는 저 황야가 더 좋죠. 37. 그리고 이 스러시 크로스 숲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랍니다. 37. 하지만 이 숲은 아는 곳이지만 저기는 모르는 곳이거든. 아가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37. 그리고 제일 높은 저 꼭대기에서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기쁠 거야. 37. 언젠가는 내 조랑말 미니가 그곳에 데려다 주겠지. 38. 한여들 가운데 한 명이 그곳에 요정의 동굴이 있다는 말을 했는데 아가씨는 온통 그 계획을 실행할 생각뿐이었어요. 39. 그래서 그녀는 아버지를 졸라댔고 린턴 씨는 좀 더 나이를 먹으면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했죠. 39. 그러자 캐시 아가씨는 달수로 나이를 따지며 자 이제 페니스톤 절벽에 갈 만큼 나이를 먹지 않았어? 하는 질문을 입에 달고 다녀죠. 40. 그 절벽으로 올라가는 꼬불꼬불한 길은 워드링 하이츠와 가까이에 있었어요. 40. 에드그 서방님은 그곳을 지나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캐시는 언제나 아직은 안 된다. 예예 아직은 안 돼.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40. 히스클리프 부인은 남편한테서 도망간 뒤로 열두에 남짓하게 살아있었다는 이야기를 아까도 했었지요. 41. 린턴 집안 사람들은 허약 체질이었어요. 이사벨라 아가씨나 린턴 서방님 모두 이 고장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혈색 좋고 건강한 체질이 아니었지요. 41. 그녀가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두 사람 다 같은 병으로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41. 일종의 열병으로 처음에는 증세가 대단치 않지만 좀처럼 낫지 않고 계속되다가 돌연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병이었지요. 41. 이사벨라 아가씨는 넉 달 동안 앓고 있었는데 이러다가 죽게 될 것 같으니 좀 와달라고 간청하는 편지를 오빠에게 보내왔어요. 42. 여러 가지 처리할 일도 있고 마지막 인사도 하고 싶고 또 린턴을 오빠 손에 맡기고 싶으니 가능하면 와달라는 내용이었지요. 43. 지금까지 자기가 린턴을 키워왔으니 오빠에게 남겨두겠다는 게 그녀의 소망이었어요. 44. 아이의 아버지인 히스클리프는 아이의 양육이나 교육에 대한 짐을 떠맡고 싶어하지 않을 거라고 그녀는 믿고 싶었을 거예요. 45. 우리 주인님은 잠시도 주저하지 않고 그녀의 청에 응하셨어요. 46. 보통 때는 집을 비우는 걸 몹시 내게 하지 않으셨지만 그 소식을 듣고는 곧바로 달려가셨어요. 46. 당신이 안 계시는 동안 캐시 아가씨를 각별히 보살피라고 저한테 당부하시며 심지어 제가 데리고 가더라도 울타리 밖으로는 절대 나가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셨죠. 47. 아가씨가 혼자 나다니라는 건 예상하지도 못하셨을 거예요. 47. 린턴 씨가 3주 동안 집을 비우셨습니다. 48. 캐시 아가씨는 처음 하루 이틀은 너무 슬퍼서 책을 읽지도 놀지도 않고 거저 서재 구석에 앉아만 있더군요. 48. 그렇게 얌전히 있으니 저를 성가시게 할 일도 없었지요. 49. 그런데 그 뒤부터는 실증이 나는지 짜증을 부리기 시작하더군요. 49. 그 무렵 저는 너무 바쁘기도 하고 나이를 먹은 탓에 위층 아래층을 달려서 올려갔다 내려갔다 하면 놀아줄 수가 없어서 아가씨 혼자서 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지요. 49. 저는 아가씨에게 때로는 걸어서 때로는 조랑마를 타고 정원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여행놀이를 해보라고 했어요. 50. 그리고 아가씨가 돌아오면 아가씨가 실제로 한 일이며 상상한 모험 따위를 모두 참을성 있게 들려주었지요. 51. 여름이 한창일 때였어요. 아가씨는 이렇게 혼자 산책하는 것에 제법 재미를 붙여서 아침을 먹고 나가면 차 마실 시간이 되었어야 돌아오곤 했어요. 52. 그러고는 저녁에는 자기가 상상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자세히 말해주며 시간을 보냈답니다. 53. 대문은 댁에 잠겨있었고 혹여 대문이 활짝 열려있다 하더라도 감히 혼자서는 나갈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아가씨가 울타리 밖으로 나갈 거라는 염려는 하지 않아서 불행히도 이렇게 믿은 게 잘못이었어요. 54. 어느 날 아침 8시에 캐슬인 아가씨가 저한테 오더니 그날은 아라비아 상인이 되어 대상을 이끌고 사막을 건널 작정이니 자기와 조랑말과 세 마리의 낙타 갈로 열고 54. 크다란 사냥개 한 마리가 포인트 두 마리가 낙타 역할을 받았죠. 55. 낙타가 먹을 식량을 충분히 싸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맛있는 것을 잔뜩 가져다가 바구니에 담아서 안장 한쪽에 매달아 주었지요. 55. 그러자 7월의 햇볕을 가리기 위한 차량 넓은 모자와 얇은 너울을 쓴 아가씨는 요정처럼 경쾌하게 말에 뛰어오르더니 너무 빨리 달리지 말고 일찍 돌아오라는 제 친구를 흉내내고는 즐겁게 웃으며 떠났지요. 55. 그런데 그 장난꾸러기는 차 마실 시간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56. 일행 중 나이를 먹어 편한 것을 좋아하는 사냥개 한 마리는 돌아왔지만요. 57. 하지만 캐시 아가씨와 조랑말과 포인트 두 마리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58. 저는 사람들을 보내어 정원 사이길을 사사시 찾아보게 했고 58. 정원이 얼마나 컸길래 59. 마침내는 제가 직접 아가씨를 찾아 헤맸답니다. 59. 정원과 조림지가 경계를 이룬 곳에서 일꾼 하나가 울타리를 손질하고 있더군요. 60. 그 사람에게 우리 집 어린 아가씨를 못 보았냐고 물어봤어요. 61. 아침에 봤지요. 하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61. 나한테 회초로 쓸 계암나무 가지를 꺾어 달라더니 조랑말을 탄 채 저쪽 가장 낮은 울타리를 뛰어넘고는 전속력으로 말을 달려 시야에서 사라졌지요. 62. 제가 이 말을 듣고 어떤 심정이었을지는 짐작할 수 있었을 거예요. 62. 아가씨는 틀림없이 페니스톤 절벽 쪽으로 갔을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군요. 63. 아가씨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한담? 64. 저는 이렇게 탄식을 하고는 그 일꾼이 고치고 있는 울타리에 뚫린 곳으로 빠져나가 곧장 큰 길로 나갔어요. 64. 그러고는 마치 내기라도 건 사람처럼 몇 마일을 쉬지 않고 걸어 마침내 모퉁이를 돌아서자 워드링 하이처가 보이더군요. 64. 그러나 먼 곳에서도 가까운 곳에서도 캐시 아가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64. 그 절벽은 히스클리프의 집을 지나 1마일 반쯤을 더 올라간 곳에 있었고 서르시크로스 저택에서는 4마일이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도착하기 전에 날이 저물까봐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64. 혹시라도 아가씨가 절벽에 올라가려다가 미끄러져서 죽었거나 뼈가 부러졌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64. 어찌나 걱정이 되든지 애간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65. 그런데 그 농가 옆을 급히 지날 때 우리 집 포인트 가운데 가장 사나운 찰리라는 녀석이 머리가 붓고 귀에서 피를 흘리며 창문 아래에 누워있는 것이 눈에 띄자 안도의 한숨이 나오며 마음이 놓였죠. 65. 저는 쪽문을 열고 현관문으로 달려가서 들어가게 해달라고 마구 문을 두드렸어요. 66. 전에 김허튼에 살던 저도 안면에 있는 여자가 나오더군요. 66. 은쇼씨가 죽고 나서 그 집 하인으로 와있던 거였죠. 66. 아 꼬마 아가씨를 찾으러 왔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안전하게 있으니까요. 주인어른이 아니어서 다행이에요.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67. 그럼 주인어른은 집에 안 계신가 보군요. 저는 급히 걸어온 데다가 놀랐던 틀에 숨이 나서 헐떡였습니다. 67. 네 안 계세요. 주인어른은 조십과 함께 출타 중이시지요. 한 시간쯤 더 있어야 돌아오실 거예요. 들어와서 좀 쉬다 가세요. 68. 그 여자가 대답했어요. 들어가 보니 저의 길 잃은 양 캐시 아가씨가 난로가에 앉아있더군요. 69. 자기 어머니가 어릴 적에 사용하던 작은 흔들 의자에 앉아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말이죠. 69. 모자는 벽에 걸어놓고 더없이 좋은 기분으로 헤어뜬 도련님에게 웃고 죄자를 그리면 자기 집에 있는 듯 편안해 보였습니다. 69. 헤어뜬 도련님은 어느덧 건장한 18살 청년으로 자랐더군요. 69. 그는 아가씨의 입에서 실시 없이 쏟아져 나오는 유창한 의견과 질문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상당한 호기심과 놀라움을 가지고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지요. 69. 아주 잘 하셨어요. 아가씨. 저는 기쁨은 감추고 환한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70. 이제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까지 말을 못할 줄 아세요. 다시는 아가씨를 믿고 현관문 밖으로 내보내지 않겠어요. 아유 이런 장난꾸러기 말괄량이 같으니. 70. 어머 엘렌 아가씨는 자리에서 뻘떡 일어서며 반갑게 외치더니 나한테로 달려오더군요. 71. 그렇지 않아도 오늘 밤에 근사한 이야기를 들려주려던 참이었는데. 엘렌이 날 찾아왔네. 전에 이 집에 와본 적 있어. 72. 얼른 모자를 쓰고 집으로 가요. 아가씨 때문에 제가 얼마나 애탔는지 아세요? 캐시 아가씨 아주 못된 짓을 하셨어요. 73. 토라져서 울어도 소용없어요. 그런다고 아가씨를 찾으려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면 애태운 제 마음이 풀리지는 않을 테니까요. 74. 린턴 씨가 아가씨를 내보내지 말라고 저한테 싱신당부 하셨는데 그렇게 몰래 빠져나가다니 정말 약삭바른 여우로군요. 이제 아무도 아가씨를 믿지 않을 거예요. 75. 내가 어쨌다는 거야? 아가씨는 흐느끼다가 이내 울음을 거쳤어요. 76. 아빠가 나한테는 아무런 짓이도 하지 않으셨어. 그러니까 아빠는 나한테 야단치진 않으실 거야. 76. 엘렌. 아빠는 엘렌처럼 나한테 화내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 77. 자 이리 오세요. 제가 리본을 매줄게요. 이제 우리 화내지 말아요. 77. 저는 아가씨를 구슬렸어요. 그러나 아가씨는 머리에서 모자를 밀치고는 제 손이 닿지 않는 벽난로 쪽으로 도망가더군요. 78.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쳤죠. 78. 아이고 창피해라. 13살이나 되었는데 이렇게 어린이 아기처럼 굴다니. 79. 내버려 두세요. 귀여운 아가씨를 너무나무라지 마세요. 79. 딘 부인. 아가씨는 댁에서 걱정할까봐 그냥 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가지 말라고 붙들었어요. 80. 산길이 험하니까 헤었더니 같이 가주겠다고 했고 저도 그게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80. 그 집 한여가 말했습니다. 80. 이런 말이 오가는 동안 헤었던 도론님은 쑥스러워서 말은 못하고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서 있더군요. 80. 제가 불쑥 나타난 것이 마뜩치 않은 것 같았지요. 80.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해요? 80. 저는 그 여자의 참견을 대꾸하지 않고 말을 계속했어요. 80. 10분 뒤면 어두워질 거예요. 80. 캐시 아가씨 조랑마는 어디 있나요? 80. 피닉스는요. 서두르지 않으면 나 혼자 가버릴 테니 좋을 대로 하세요. 80. 조랑마는 마당에 있고 피닉스는 저기 가두어두어서 피닉스가 물려서 찰리도 그렇고 다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엘렌이 화를 내니까 말하지 않겠어? 80. 저는 아가씨의 모자를 집어들고는 다시 씌워주려고 다가갔어요. 80. 그러나 아가씨는 그 집 사람들이 자기 편을 드는 걸 알아차리고는 방안을 이루지기 까불며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80. 제가 쫓아가자 생지처럼 가구 위로 뛰어넘고 밑으로 빠져나가고 뒤로 숨는 통에 그 뒤를 쫓는 제 꼴만 우스꽝스럽게 대었답니다. 80. 헤엇던 도련님과 한혜가 웃으니까 아가씨도 따라 웃으며 점점 더 금방지게 굴었지요. 80. 저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이렇게 소리치고 말았어요. 80. 이봐요 아가씨 여기가 누구의 집이라는 걸 안다면 더 있고 싶지 않을걸요? 80. 네 아빠 집 아니야? 아가씨는 헤엇던 도련님을 쳐다보며 물었어요. 80. 아니야? 그는 눈을 내리깔고 멋지건들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80. 그는 빤히 쳐다보는 캐시의 눈을 마주 보지 못했어요. 80. 자기 눈과 꼭 닮은 눈이었는데도 말이죠. 80. 그럼 누구네 집이야? 80. 이게 그러니까 저거 사촌관 아닙니까? 80. 저거 그러니까 고모의 딸 아닙니까? 80. 그럼 누구네 집이야? 너의 주인집이야? 80. 그녀가 물었지요. 헤엇던 도련님은 아까와는 다른 감정으로 얼굴을 더욱 붉히더니 80. 중얼중얼 욕을 하며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81. 저 애의 주인은 누구야? 그 성가신 아가씨는 저에게 계속 다그쳐 물었습니다. 81. 저 애는 우리 집, 우리 식구들이라고 했단 말이야. 82. 그래서 난 저 애가 이 집 주인의 아들인 줄 알았어. 82. 그리고 나한테도 아가씨라고 부르지 않았거든? 83. 저 애가 하인이라면 날 아가씨라고 불렀어야 하는 거잖아. 84. 아가씨의 철없는 이 말에 헤엇던 도련님의 얼굴은 먹구름처럼 어두워졌어요. 84. 저는 질문을 해대는 아가씨를 아무 말 없이 흔들어 드디어 떠날 체비를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85. 이봐, 내 말을 데려와. 85. 아가씨는 헤엇던 도련님이 자기의 친척인지도 모른 채 마치 자기 집에서 어린 마부에게 명령하듯이 말했습니다. 86. 그리고 우리와 함께 가자. 87. 난 악귀 사냥꾼이 나온다는 넙도 보고 싶고, 네가 말한 요정들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싶어. 87. 그러니 서둘러. 뭐하는 거야? 말을 데려오라는데. 87. 니 깎으세요. 하인 노릇을 하기 전에 네가 돼지는 꼴을 보고 말겠어. 87. 그 젊은이가 어르렁 대더군요. 88. 뭘 보고 말겠다고? 88. 캐시 아가씨가 놀라서 물었어요. 89. 돼지는 꼴을 이 금방진 마귀 같은 년아. 89. 그 봐요. 캐시 아가씨. 참 좋은 친구도 사귀었네요. 89. 제가 끼어들었어요. 89. 어린 아가씨 앞에서 그런 말을 쓰다니. 90. 제발 저 사람과 말다툼하지 말아요. 90. 자, 우리가 직접 미니를 찾아서 떠나자고요. 90. 그렇지만 엘렌. 90. 아가씨는 눈 놀라 눈이 휘둥그레져 외쳤어요. 90. 어떻게 감히 나한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91. 저 애는 내가 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91. 이 나쁜 놈아. 91. 네가 뭐라고 했는지 아빠한테 일러줄 테니 두고 봐. 91. 헤었던 도련님은 그따위 위협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표정이었어요. 91. 아가씨는 너무 분해서 눈물을 글썽였죠. 91. 당신이 말을 데려와요. 91. 내 개도 당장 풀어놓고. 91. 아가씨는 그 집 한일을 향해 소리쳤어요. 91. 상냥하게 말하세요. 아가씨. 91. 예의를 지켜서 손해볼 건 없으니까요. 91. 저 헤었던 도련님은 주인으로는 아들은 아니지만 아가씨의 사촌이에요. 91. 그리고 나는 아가씨의 시중을 들기 위해 고용된 사람이 아니에요. 91. 저 애가 내 사촌이라고? 91. 캐시 아가씨는 비웃으면서 소리쳤습니다. 91. 네, 그래요. 91. 조금 전에 아가씨를 꾸지전 한여가 대답했지요. 91. 아이, 엘렌. 저 사람들이 저런 말 좀 하지 못하게 해줘요. 91. 아가씨는 몹시 괴로워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91. 아빠가 런던에 있는 사촌을 데려오실 거야. 91. 내 사촌은 신사의 아들이야. 91. 그 내 아가씨는 말을 잊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91. 그런 시골뜨기와 사촌이 된다는 생각만 해도 속이 상했던 거죠. 91. 쉿. 그만 거쳐요. 91. 누구나 사촌이 여럿일 수 있고 그 중에는 별이벌 사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91. 캐시 아가씨? 그렇다고 속상해할 건 조금도 없어요. 91. 사촌이 마음에 안 들고 나쁜 사람이라면 상종하지 않으면 그만이니까요. 91. 제가 속삭였어요. 91. 저 애는 아니야. 91. 저 애는 내 사촌이 아니란 말이야, 엘렌. 91. 아가씨는 생각해보니 다시 슬퍼지는지, 그 생각을 피하기라도 하려는 듯 제 품에 몸을 던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92. 저는 아가씨와 그 한혜가 서로에게 공연한 소리를 했다 싶어서 마음이 어수선했어요. 93. 캐시 아가씨의 사촌 린턴이 곧 도착하리라는 소식이 틀림없이 히스클리프에게 전해질 것이고, 93. 아버지가 돌아오자마자 캐시 아가씨는 그 무례한 아이가 친척이라는 한혜의 말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조를 게 틀림없었으니까요. 93. 헤엇은 도련님은 하인으로 오인당한 불쾌감이 사라지자 아가씨가 슬퍼하는 게 마음에 걸렸던가 봐요. 94. 말을 문간에 끌어다 놓고, 95. 계집에서 다리가 희고 잘생긴 테리어 새끼를 가져다가 캐시 아가씨의 손에 건네주면서 별 뜻 없이 한 말이었으니 그만 울라고 하더군요. 95. 아가씨는 잠시 울음을 거치고 두려움과 증오에 찬 눈초리로 흘끗 쳐다보더니, 96. 다시 울음을 터뜨렸지요. 저는 캐시 아가씨가 그 가여운 녀석을 질책하는 이런 모습에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96. 체격도 좋고 운동수도처럼 근육도 발달한 젊은이로 성장한 헤엇은 도련님은 얼굴도 잘생기고 튼튼하고 건강했지만 옷차림은 밭에서 일을 하거나 황야에서 토끼 따위의 사냥감을 찾아다니는 등 매일 그가 해야 하는 일에 알맞는 것이었습니다. 96. 그러나 그의 인상에서는 아버지보다 더 좋은 성품과 자질을 읽을 수 있었어요. 좋은 자질이 우거진 잡초 속에 묻혀버린 게 확실했지요. 97. 제멋대로 자란 잡초가 가꾸지 않은 소질을 덮어버린 형국이었습니다. 97.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좋은 환경에서라면 풍성한 결실을 볼 수 있었을 비옥한 토양이라는 걸 알 수 있었지요. 98. 제 생각이지만 히스클리퍼 씨는 그를 신체적으로 확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99. 헤엇은 도련님의 겁내지 않는 성격 때문에 히스클리퍼 씨는 힘으로 억누르고 싶은 유혹을 받지 않았나 봅니다. 99. 헤엇은 도련님에게는 확대하고 싶게 만드는 소심한 민감성이 없다고 히스클리퍼는 생각했던 거예요. 99. 그는 헤엇은 도련님을 짐승같은 상태로 만드는 데 악의를 집중했던 것 같아요. 99. 헤엇은 도련님은 읽기나 쓰기를 배우지 못했고 주인을 성가시게 하지만 않으면 어떤 나쁜 습관에도 꾸중을 듣지 않았으며 99. 미덕을 향해 단 한 걸음도 인도를 받은 적이 없었고 악덕을 경계하는 홍계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었지요. 99. 그리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헤엇은 도련님이 유수깊은 가문의 종손이라며 떠받들고 기여워하기만 하는 조셉 영감의 편입한 편에도 헤엇은 도련님의 타락에 크게 기여했다던군요. 99. 그리고 조셉은 페스린 아시와 히스클리퍼가 어렸을 때 그의 표현대로라면 사악한 짓을 해서 힌들리 서방님을 화나게 하는 바람에 서방님이 술에서 위안을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항상 그들을 비난했던 것처럼 99. 이제는 헤엇은 도련님의 잘못에 대한 모든 책임을 그의 재산을 빼앗은 히스클리퍼에게 돌렸던 거죠. 99. 조셉은 헤엇은 도련님이 욕을 해도 바로잡아주지 않았고 아무리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해도 내버려 두었어요. 99. 날이 갈수록 헤엇은 도련님이 나빠지는 걸 보면 만족해하는 듯 했지요. 99. 그 영감은 헤엇은 도련님이 타락했고 그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 책임은 히스클리퍼가 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99. 헤엇은 도련님이 영생을 잃은 것이 히스클리퍼의 탓으로 돌려질 것이라는 생각이 조셉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나 봅니다. 99. 조셉은 헤엇은 도련님에게 자기 가문과 혈통에 대한 자부심을 불어넣었습니다. 99. 조셉에게 용기가 있었다면 워드링 하이처의 현재 주인인 히스클리퍼에 맞서 서로에 대한 정호심을 키웠겠지요. 99. 하지만 히스클리퍼에 대한 그의 두려움은 미신이라 할 만큼 심했기 때문에 히스클리퍼에 대한 감정은 중얼중얼 입속으로만 빈정되거나 자기만 아는 저주로 표현하는 데 거쳤답니다. 99. 저는 그 당시 워드링 하이처의 일상적인 모습을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없어요. 99. 그 집에는 거의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더러운 소문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거랍니다. 99. 동네 사람들은 히스클리퍼 씨가 소작인들에게 인색하고 무자비하며 냉혹한 지주라고 단언하더군요. 99. 그러나 집 내부는 여자가 와서 살림을 했기 때문에 예전의 안락함을 되찾았고, 힌들리 서방님이 살아계실 때는 흔히 부러졌던 소동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99. 주인은 너무 침울한 성격이라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누구와도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99. 아직도 그렇지만요. 99. 이 아이가 곁길로 빠졌군요. 99. 캐시 아가씨는 해겋은 도련님이 화해하자는 뜻으로 준 테리의 새끼를 받지 않고 자기가 데리고 온 찰리와 피닉스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99. 개 두 마리가 다리를 쩔뚜고 고개를 너너뜨린 채 나타나자 우리는 집으로 향했는데 모두 몹시 언짢은 기분이었죠. 99. 아가씨는 그날 겪은 일을 제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려 하지 않았어요. 99. 그저 이 정도만 얘기해 주었죠. 99. 제가 추측한 대로 그녀의 목적지는 페니스톤 절벽이었고 그 농가의 대문까지는 별 탈 없이 갔는데 그때 해겋은 도련님이 데리고 나온 개들이 그녀의 일행에게 덤벼들었다더군요. 99. 양쪽 주인이 떼어놓기도 전에 개들은 한바탕 격렬한 싸움을 벌였고 그 바람에 서로 인사를 나누게 되었대요. 99. 캐시 아가씨는 해겋은 도련님에게 자기 이름과 목적지를 대고 그곳에 어떻게 가는지 물어보다가 결국 그를 꿰어내어 길 안내를 받게 되었답니다. 99. 그는 안내를 해주면서 요정의 동굴에 대한 신비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 외에도 기묘한 장소 26곳을 이야기해 주었나 봅니다. 99. 하지만 아가씨는 저한테 골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날 자기가 본 여러가지 흥미로운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들려주지 않았지요. 99. 그러나 아가씨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아가씨가 해겋은 도련님을 하인으로 취급해서 해겋은 도련님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99. 그 집 가정부가 해겋은 도련님을 아가씨의 사촌이라고 해서 아가씨의 기분을 상하게 하기 전까지는 길을 안내해 준 해겋은 도련님이 무척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99. 그래서 해겋은 도련님이 퍼부은 욕짓거리는 아가씨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어요. 99. 게다가 집에서는 누구한테서나 사랑스러운 아가니 귀염둥이니 공주니 천사니 하는 소리만 듣다가 남한테 그런 모욕을 당했으니 그 충격은 더 컸겠지요. 99. 아가씨는 그런 은행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저는 그 억울한 일을 아버지에게 말씀드리지 않겠다는 아가씨의 약속을 받아내느라 무척 애를 먹었습니다. 99. 저는 캐시 아가씨에게 아버지가 워더링 화이트에 사는 사람들을 얼마나 싫어하시며 아가씨가 거기에 갔었다는 걸 알면 얼마나 섭섭해하실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어요. 그러나 제가 무엇보다 강조했던 것은 만약 아가씨가 입을 열어 제가 주인 어른의 분부를 소홀히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아버지는 아마 굉장히 화가 나서 저를 내 쫓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죠. 캐시 아가씨에게 제발 제가 집을 나간다는 건 생각만 해도 견딜 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가씨는 약속했고 저를 위해 그 약속을 지켜주었죠. 어쨌든 아가씨는 마음씨 고운 소녀였어요. 19. 린턴 씨가 검정색 태가 둘러진 편지에 돌아올 날짜를 알려왔습니다. 이사벨라 아가씨가 돌아가셨다는 거였어요. 린턴 씨는 그 편지에 자기는 언제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니 딸에게 상복을 입히고 데리고 갈 어린 조카를 위해서도 방도 마련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놓으라고 당부하셨다군요. 캐시 아가씨는 아버지를 맞이할 생각에 깊어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리고 진짜 사촌에게는 좋은 점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거라는 희망에 잔뜩 부풀었죠. 아버지가 도착하기로 한 날 저녁이 되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아가씨는 자신의 자질구레한 일들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가씨는 새 검정색 드레스를 차려입고 가엾게도 고모가 돌아가셨는데도 이렇다 할 슬픔도 느끼지 못하는지 저택 대문으로 마중을 나가자며 저를 귀찮게 졸라댔어요. 린트는 나보다 여섯 달 어리되 우리가 위로 솟고 아래로 꺼지면서 구비치듯 펼쳐진 익히 낀 잔디밭의 나무 그늘 밑을 한가로히 걸어갈 때 아가씨가 말했어요. 그 애랑 함께 놀면 얼마나 좋을까 이사벨라 고모가 저번에 아빠한테 그 애의 고운 머리카락을 보냈는데 내 머리카락보다 더 밝은 색이었어. 담황색에 가까웠고 내 머리카락만큼 가늘었어. 난 그걸 조그만 유리상자 속에 소중히 넣어두었지. 그리고 그 머리카락 임자를 만난다면 얼마나 기쁠까 하고 여러 번 생각했었어. 아 이제 그 애를 만날 수 있으니 정말 기뻐. 그리고 아빠가 우리 아빠가 사랑하는 우리 아빠가 오신다. 스들러 엘렌 우리 달리자 달려가자니까. 아가씨는 제가 차분한 걸음걸이로 대문에 당도할 때까지 달려갔다 되돌아오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그러다가 길가에 풀덮인 둔덕의 자리를 잡고 앉아서 참을성 있게 기다려 보려고 하더군요. 그러나 그건 어림없는 일이었어요. 아가씨는 단 1분도 가만히 있지 못했으니까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아가씨는 탄식했어요. 아 저 길에 먼지가 나는 게 보여 드디어 오시나 봐? 아니네? 언제 오시려나? 우리 조금만 더 가서 기다리자. 반 마일만 엘렌 딱 반 마일만 더 가면 안 돼? 그러자고 대답 좀 해. 저 모퉁이 자작나무 숲까지만. 저는 단호히 거절했어요. 그리고 결국 아가씨의 조바심도 끝이 났죠. 역마차가 달려오는 것이 보였거든요. 캐시 아가씨는 마차 창문으로 내다보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자마자 두 발을 뻗으며 소리를 질렀어요. 아버지도 딸 못지않게 열광적이었죠. 그리고 한참 동안이나 옆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답니다. 두 사람이 얼싸 안고 있는 동안 저는 린턴을 보살피려고 마차 안을 들여다보았죠. 그 아이는 마치 겨울을 만난 것처럼 털로 안을 댄 따뜻한 외투를 걸치고 한쪽 구석에 잠들어 있더군요. 창백하고 관할펀 것이 꼭 계집애 같은 소년이었는데 린턴 씨의 동생으로 보일 만큼 무척 닮았더라고요. 그러나 에드그린턴 수박님에게는 없는 병약하고 까다로운 데가 있어 보였죠. 수박님은 마차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제게 악수를 청하면서 여행하느라 피곤했을 테니 깨우지 말고 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캐시 아가씨도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 모양이었지만 마침 아버지가 오라고 불러서 아버지와 함께 정문을 걸어 올라갔지요. 저는 미리 가서 하인대를 준비시키려고 아가씨와 수박님보다 앞서서 급히 올라갔어요. 캐시야! 린턴 수박님은 정문 현관 앞 계단 밑에서 걸음을 멈추고 따님에게 말했습니다. 네 사총 동생은 너처럼 튼튼하지도 명랑하지도 못하단다. 엄마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건 너도 알고 있지? 그러니까 당장 함께 뛰어다니면 놀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는 마라. 그리고 너무 말을 많이 해서 귀찮게 하지 말고 적어도 오늘 밤에는 가만히 나와둬야 한다. 알겠지? 나중에 부부가 된다입니까? 네 알겠어요 아빠. 그래도 얼굴은 보고 싶어요. 한 번도 창밖을 내다보지 않던걸요? 마차가 멈추자 그의 외삼촌은 자는 아이를 깨우고 안아서 내려주었지요. 린턴 얘가 네 사촌 동생 캐시란다. 린턴 씨는 두 아이의 작은 손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캐시는 벌써 너를 좋아하고 있어. 그러니까 오늘 밤에 울어서 누나를 속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자 이제 기운을 내렴. 여행도 끝났으니 내가 할 일이라고는 편히 쉬고 내 마음대로 노는 것 뿐이다. 그럼 난 자러 갈래요. 소녀는 캐시란 아가씨가 인사하는 것도 제대로 받지 않고 말했어요. 그러고는 손가락을 눈에 대고 솟아나는 눈물을 닦았어요. 자 이리 와요 착한 도련님. 제가 속은 대며 그 소녀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도련님이 울면 아가씨도 울어요. 아가씨가 도련님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보세요. 캐시 아가씨가 걱정한 게 린턴 도련님이었는 일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녀도 그 못지않게 슬픈 얼굴을 하고는 아버지한테로 갔어요. 세 사람은 함께 집안으로 들어가서 차를 준비해놓은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린턴 도련님의 모자와 외투를 벗겨준 뒤에 탁자 옆에 있는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런데 도련님은 의자에 앉자마자 또 울기 시작했어요. 서방님이 왜 그러느냐고 물으셨지요. 전 의자에는 못 앉아요. 아이는 흐느끼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소파로 가렴. 엘렌이 차를 날라다 줄 테니. 그의 외삼촌은 참을성 있게 대답했습니다. 서방님이 까다롭고 병약한 조카를 데려오느라 틀림없이 여행 중에 애께나 먹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린턴 도련님은 발을 끌면서 천천히 걸어가 소파에 누웠어요. 캐시 아가씨도 발받침과 자기 찻잔을 가지고 그의 옆으로 갔지요. 캐시 아가씨는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지만 그게 오래 갈 리가 없죠. 아가씨는 바라던 대로 사촌동생을 자기의 귀염동의로 참기로 했어요. 그리고 마치 갓난아기에게 하듯이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볼에 입을 맞추기도 하고 자기 찻잔 받침에 차를 따라서 먹여주기도 했지요. 린턴 도련님은 갓난아기나 진배 없었기 때문에 아가씨의 이런 행동에 흡족했나 봐요. 눈물을 닦고 희미하게 웃더군요. 이게 태어난 연도가 캐슬린 84년생이고 이것도 84년생인데 몇 달인지 먼저 낳았다. 그래 저 아이는 아주 잘 지낼 거야. 린턴 스방님은 잠시 그들을 지켜보다가 내게 말씀하셨죠. 아주 잘 지내고 말고 우리가 데리고 있을 수 있다면 아주 건강해질 거야. 엘렌 제 또래와 함께 놀다 보면 새로운 활기를 얻게 될 테니까 그리고 때가 되면 튼튼해질 거야. 그렇지요. 우리가 데리고 있을 수만 있다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를 감안한 거의 없다는 극도의 불안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뒤이어 저런 약골이 워드링 하이체에서 제 아버지와 헤었던 도련님의 텀바구니에서 살게 된다면 대체 어떻게 될까? 그들은 그에게 어떤 친구와 선생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우리가 우려하던 것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일찍이었지요. 차를 다 마신 뒤 저는 두 아이를 위층으로 데려갔어요. 린턴 도련님은 잠들 때까지 옆에 있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 주었지요. 그러고 나서 아래층으로 내려와 거실 탁자 옆에 서서 에드그 서방님 침실에 놓은 촛불을 켜고 있었어요. 그때 하냐하냐가 부엌에서 나와 히스클리프 씨의 한 조셉이 문관에 와 있는데 주인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알려주더군요. 무슨 일로 왔는지 내가 먼저 물어봐야겠어. 저는 몹시 불안해하며 말했어요. 남의 집에 찾아오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잖아. 게다가 주인님은 먼 여행길에서 방금 돌아오셨고 아무래도 주인님은 그를 만날 수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 조셉은 부엌을 지나서 어느새 거실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주일날 입는 나들이 옷을 차려입고서 더없이 엄숙하고 심술궂은 얼굴을 하고는 한 손에는 모자를 다른 손에는 지팡이를 던 채 매트 위에서 신발을 딱거리 하고 있더군요. 안녕하세요 조셉 영감.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오늘 밤 여기에 웬일이세요? 린턴 씨와 이야기하려고 왔어. 그는 나 따위는 저리 비키라는 듯 손사래를 치며 대답하더군요. 린턴 씨는 지금 잠자리에 드실 참이라 급한 일이 아니면 지금은 떠들려 하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말을 이었어요. 여기 앉아서 제게 용건을 말씀해 보세요. 주인 양반의 방은 어디야? 영감은 닫혀있는 문들을 쭉 훑어보며 고집을 부렸어요. 제가 가운데 끼어드는 걸 거부하겠다는 의지가 역력했어요. 그래서 저는 몹시 내키지 않았지만 서재로 올라가서 때아닌 손님이 왔다고 알리고는 내일 다시 오게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린턴 수박님이 저들을 그렇게 하라고 말할 채도 없이 제 뒤를 따라온 조셉 영감이 방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탁자 저편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두 주먹을 지팡이 손잡이에 포개어 얹은 채 마치 반대를 예상하는 듯 목소리를 높여 말하더군요. 히스클리퍼 씨가 아드님을 데려오라고 보내서 왔었지요. 그러니까 도련님 없이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에드그린턴 수박님은 잠시 아무 말씀도 없으셨는데 극심한 슬픔으로 얼굴이 흐려졌지요. 수박님 자신으로서도 그 아이가 몹시 측은했을 테지만 거기에 더해 죽은 여동생의 소망과 우려, 자식에 대한 간절한 바람, 그리고 잘 보살펴달라며 자기에게 부탁한 일들이 떠올라서 아이를 넘겨줘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몹시 슬펐던 거죠.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아무런 묘책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아이를 데리고 있고 싶어하는 욕구를 드러내면 저쪽에서 더욱 강경하게 나올 테니 아이를 내주는 것 외에 다른 도리가 없었지요. 그러나 린턴 씨는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고 싶지는 않았어요. 히스클리프에게 내일 아들을 워더링 하이츠로 보내겠다고 전하게, 그 애는 지금 자고 있고 또 너무 피곤해서 거기까지 갈 수 없다네. 아이 엄마는 내가 그 아이를 돌봐주기를 바랐고 지금 그 아이의 건강은 아주 위태롭다는 것도 함께 전하게, 안됩니다. 조셉은 지팡이로 방바닥을 탕 하고 치고는 위압적으로 말했어요. 안될 말씀입니다.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인 양반은 아이 어머니나 당신 생각 따위엔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자기 아들을 찾으려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그 아이를 꼭 데리고 가야겠습니다. 이만하면 알아들으시겠지요? 오늘 밤에 못 데려가네. 린턴 수박님도 단호하게 대답했지요. 당장 돌아가게. 그리고 내가 말한 것을 주인에게 전하게. 엘렌 이 영감을 데리고 나가. 수박님은 성난 영감의 팔을 잡아서 방 밖으로 쫓아내고는 문을 닫아 버렸어요. 잘하는 짓이요. 조셉은 천천히 물러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내일은 우리 주인 양반이 직접 올 테니 그 양반도 내 쫓으려면 내 쫓아보라고. 20. 이 위협이 실행될 위험을 없애기 위해 린턴 씨는 소년을 아침 일찍 캐시 아가씨의 조락말에 태워 제 아버지 집에 데려다 주라고 분부하심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막 보내주네. 하여 뭐 아버지가 있으니까. 잘되든 잘못되든 이제 이 아이의 운명은 우리 손을 떠났으니 캐시에게 그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절대 말해서는 안 돼. 앞으로는 만나지도 못할 테니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편이 나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캐시는 안절부절못하며 워드링 카이츠에 가고 싶어 할 테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아이를 데리러 사람을 보내서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만 말해주도록 해. 린턴 도련님은 새벽 5시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무척 싫은 데다. 또 어디로 갈 차비를 해야 한다는 말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얼마 동안 아버지인 히스클리프 씨와 함께 지내게 될 것이며 아버지는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여행으로 쌓인 피로가 풀릴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하니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달랬지요. 내 아버지라고? 린턴 도련님은 당혹스러워하며 외쳤어요. 엄마는 나한테 아버지가 있다는 말씀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 아버지는 어디에 살고 계셔? 난 삼촌하고 사는 게 더 좋은데. 아버님은 이 댁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계세요. 바로 저 언덕 너머에 말이에요. 그다지 멀지 않으니까 도련님의 기운을 차리시면 걸어서 여기로 오실 수도 있을 거예요. 집에 가서 아버님을 만날 테니 좋으시겠어요? 어머님을 좋아하셨던 것처럼 아버님을 좋아하셔야 해요. 그러면 아버님도 도련님을 사랑하실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듣지 못했을까? 린턴 도련님이 물었습니다. 왜 아버지는 다른 부부들처럼 엄마와 함께 살지 않으셨을까? 아버님은 일 때문에 북부지방에 계셔야 했고 어머님은 건강 때문에 남부지방에서 사셔야 했던 거지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왜 엄마는 나한테 아버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외삼촌 이야기는 자주 하셨어. 그래서 난 오래전부터 외삼촌을 좋아하게 되었거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버지를 좋아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누구나 자기 부모님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아마 어머님은 도련님한테 아버님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면 도련님이 아버님과 함께 살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자, 서둘러요.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 아침 일찍 말을 타는 건 한 시간 되자는 것보다 훨씬 좋을 거예요. 그 애도 우리랑 함께 가는 거야? 어제 만난 그 여자의 말이야. 도련님이 물었죠.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대답했어요. 외삼촌은? 도련님이 계속 물었어요. 안 가세요. 제가 도련님을 아버님 댁까지 모시다 드릴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린턴 도련님은 베개를 베고 다시 드러누워 울적한 표정으로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마침내 이렇게 외쳤습니다. 외삼촌이 안 가시면 나도 가지 않을래. 날 어디로 데려갈지도 알 수 없고. 저는 자기 아버지를 만나는 걸 싫어하는 건 버릇없는 짓이라고 타일러 보았지만 도련님은 고집을 피우며 옷을 갈아입는 것도 거부했지요. 그래서 저는 주인어른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거기에는 잠시만 가 있으면 되고 외삼촌과 캐시도 그를 보러 갈 것이라는 등의 거짓말을 해가며 안심시키자 그 불쌍한 아이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집을 출발하여 워더링 하이처로 가는 동안에도 그와 비슷한 허황된 말을 지어내고 되풀이해야 했지요. 히스의 향기가 나는 맑은 공기와 밝은 햇살 속에서 조랑말 미니를 타고 천천히 달리자 잠시 후 도련님의 울적한 기분도 풀렸습니다. 도련님은 가서 살게 될 그의 새집이며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꽤 흥미롭고 생기있는 표정으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워더링 하이처도 슬시크로스 주택처럼 좋은 곳이야 도련님은 열번 안개를 피워 올리며 푸른 하늘 가장자리에 양털 구름을 만들어내는 골짜기에 마지막 눈길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그곳은 주위에 나무가 울창하지 않고 그렇게 넓지도 않지만 아름다운 전원 풍경을 내려다 볼 수 있답니다. 그곳 공기는 신선하고 습기가 적어서 도련님 건강에 더 좋을 거예요. 어쩌면 처음에는 건물이 낡고 어둡다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 고장에서 두 번째로 좋은 훌륭한 집이랍니다. 그리고 황야를 산책하는 건 또 얼마나 좋다고요. 캣이 아가씨의 외사촌이니까 도련님과도 사촌뻘이 되는 헤어튼 은시오 도련님이 근사한 곳들을 안내해 주실 거예요. 날씨가 좋을 때면 책을 갖고 나와서 푸른 골짜기를 서재삼아 책을 읽을 수도 있고요. 이따금 외삼촌과 함께 산책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외삼촌께서는 자주 저 언덕으로 산책을 나가시니까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셔? 도련님이 물었어요. 외삼촌처럼 젊고 잘생기셨어? 아버님도 젊은 분이세요. 하지만 머리카락과 눈이 검은색이고 더 엄해 보이시죠. 전체적으로 키도 몸집도 외삼촌보다 더 크시지요. 처음에는 도련님한테 그다지 인자하거나 친절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게 그분의 성격이지요. 그래도 아버님께 솔직하게 다정하게 대해드리세요. 그럼 자연히 아버님은 어떤 삼촌보다 더 도련님을 귀여워해 주실 거예요. 자기 자식이니까요. 제가 말했어요. 검은 머리카락의 검은 눈이라고? 린턴 도련님은 생각에 잠기며 말했어요. 상상이 되지 않는 걸? 그럼 난 아버지를 닮지 않은 거야? 그렇지? 많이 닮지는 않았지요. 제가 말했어요. 저는 도련님의 흰 피부와 호리아래한 체격과 생기 없는 큰 눈을 유감스러운 눈으로 살펴보며 속으로는 조금도 닮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련님의 눈은 어머니의 눈을 빼닮긴 했지만 병적인 예민함으로 빛나는 순간을 빼고는 어머니의 재기발랄한 생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지요. 아버지가 엄마와 나를 보러 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 도련님이 중얼거렸어요. 아버지는 나를 본 적이 있을까? 만약 보셨다면 틀림없이 내가 아기 때였을 거야. 아버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나는 게 없거든. 어머 린턴 도련님. 제가 말했어요. 300마일이란 굉장히 먼 거리랍니다. 그리고 10년이란 세월이 어른들에게는 도련님이 느끼는 것처럼 그리 긴 시간이 아니랍니다. 아마 아버님께서는 여름이 되면 가봐야지 하다가도 마땅한 기회를 찾지 못해서 한 해 두 해를 넘기다 그만 늦어 부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해서 공연이 아버지를 성가시게 하지 마세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워드링 하이처의 농가 대문 앞에서 멈췄을 때까지 도련님은 골똘히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저는 도련님이 그 집을 보고 어떤 인상을 받는지 보리고 표정을 지켜봤어요. 도련님은 건물 전면의 조각이며 낮게 달린 격자창이며 제멋대로 자란 구수벨이 덤뿌리며 휘어진 전나무들을 진지한 표정으로 열심히 살펴보고는 고개를 가로졌다군요. 새로 살게 될 집의 금모습이 속으로는 영 맛득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도련님은 불평을 뒤로 미룰 만큼 분별이 있었습니다. 집안의 모습은 마음에 들지도 모르니까요. 도련님이 말에서 내리기 전에 제가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시계는 6시 반을 가르치고 있었고 식구들은 막 아침을 먹고 난 참이었죠. 한여가 식탁을 치우고 있었거든요. 조셉은 주인이 앉은 의자 옆에 서서 절름발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헤어튼은 목초지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어이 넬리! 피스클리퍼가 저를 보자 외쳤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아들을 찾아와야 하나 보다 생각했었는데 넬리가 데려왔군. 그렇지? 그럼 어떤 녀석인지 한번 볼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성큼성큼 문으로 걸어왔어요. 헤어튼 도련님과 조셉은 호기심에 일을 해벌리고 따라왔죠. 불쌍한 린턴 도련님은 겁먹은 눈으로 이 세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이런 조셉은 심각한 표정으로 관찰하더니 말했어요. 그 양반이 자기 딸과 주인으로는 아들을 바꿔친 게 틀림없어요. 피스클리퍼는 자기 아들이 곤혹스러워서 덜덜떨 정도로 빤히 쳐다보고 나서 경멸이 담긴 웃음소리를 냈어요. 허! 이거 참! 예쁜 아이로군! 참 예쁘고 귀엽기도 하지! 달팽이와 신우유를 먹이고 키우기라도 한 거야? 넬리! 에이! 빌어먹을!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쁘군! 하기가 별로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말이야. 그가 탄식했어요. 저는 벌벌 떨면서 어쩔 줄 몰라하는 아이에게 말해서 내려 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도련님은 자기 아버지가 한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자기를 두고 한 말인지 아닌지도 알지 못했으며 그 험상굳고 냉소적인 사내가 자기 아버지라는 것도 확실히 알 수 없어 점점 더 두려움에 떨며 제게 달라붙었어요. 피스클리퍼 씨가 자리에 앉으면서 도련님에게 이리 와봐! 하고 말하자 도련님은 그만 제 어깨에 얼굴을 숨기고 울음을 터뜨려지요. 쩃쩃! 피스클리퍼 씨는 혀를 차더니 한 손을 뻗어 도련님을 거칠게 자기 무릎 사이로 끌어당겨서는 턱을 잡고 머리를 쳐드는 것이었어요. 바보같이 울지 마라! 우리는 너를 해치려는 게 아니야, 린턴! 이게 네 이름 맞지? 너는 완전히 네 어미의 자식이구나! 대체 어디가 날 닮은 거니? 이 울보 급쟁이 녀석아! 히스클리퍼 씨는 도련님의 모자를 벗기고 순많은 다망색 곱슬머리를 뒤로 넘겨도 보고 가는 팔과 조그만 손가락을 만져보더군요. 그러는 동안 도련님도 울음을 거치고 그 커다란 파란색 눈을 들어 아버지를 관찰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누군지 알겠니? 히스클리퍼 씨는 도련님의 사지가 모두 하나같이 연약하고 관할 표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물었어요. 몰라요! 린턴 도련님은 멍하니 겁먹은 눈으로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겠지? 없어요! 도련님이 대답했어요. 없다고? 자식에게 아비에 대한 정을 일깨워주지 않았다니. 네 어미가 참 못됐구나. 그렇다면 내가 말해두겠는데 너는 내 아들이다. 너한테 이 아비가 있다는 것도 알려주지 않다니. 네 어미는 정말 못된 계집이야. 자, 그렇게 얼굴을 찌푸리지 마. 불키지도 말고. 그래도 얼굴이 붉어지는 걸 보니 피까지 하얗지는 않은 모양이군. 착한 아들이 되어야 해. 그러면 내가 잘해줄 거야. 넬리, 피곤하면 좀 앉아서 쉬지 그래? 피곤하지 않다면 집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보고 들은 걸 그 집의 바보 같은 친구에게 보고해야 하잖아? 그리고 당신이 여기서 스승거리는 동안에는 이 녀석이 안정을 찾지 못할 테니까 말이야. 그럼 도련님한테 잘해주기를 바랄게요. 히스 클리퍼 씨. 그렇지 않으면 오래 데리고 있지 못할 거예요. 도련님은 이 넓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당신 혈륙이니까요. 명심하세요. 아주 잘해줄 테니 걱정 마. 히스 클리퍼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 말고 다른 누구도 이 애한테 잘해주지 못하게 할 거야. 난 이 애의 애정을 독차지하고 싶거든. 그럼 어디 시작해 볼까? 조셉, 이 아이에게 아침 좀 갖다 줘. 헤어튼 이 망할로만 나가서 일하지 않고 뭐하고 있어. 참 넬리. 그들이 나가자 그는 말을 덧붙였어요. 내 아들은 장차 스르시클로스의 주택의 주인이 될 테니. 내가 이 아이 상속인 이라는 걸 확실히 해두기 전까지는 이 아이가 죽기를 바라선 안 돼. 더욱이 이 아이는 내 자식이잖아. 난 내 후손이 당당히 그 집 재산을 차지하고 그 자손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제 조상의 땅을 갈아 품삭을 받게 하는 모습을 보는 승리감을 맛보고 싶어. 이제 내가 이 녀석을 참고 봐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야. 난 이 녀석 자체로도 싫지만 이 녀석으로 인해 되살아난 기억 때문에 더 싫다고. 하지만 아까 말한 그 이유를 생각하면 충분히 참을 수 있어. 저 녀석은 나한테 맡겨도 아무 탈 없을 거야. 당신 주인이 제 자식을 돌보는 것 못지않게 나도 내 자식에게 잘해줄 테니까. 녀석이 썰빵을 위층에 근사하게 꾸며놓았고, 녀석이 배우고 싶어하는 걸 가르쳐줄 가정교사도 20마리나 떨어진 곳에서 일주일에 3번씩 오도록 계약해 두었어. 헤어튼 내게도 저 아이에게 순종하도록 일러두었고, 사실 나는 저 녀석이 주위 사람들에 비해 탁월한 신사다움과 우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놓았지. 그런데 저 녀석은 그런 수고를 받을 가치도 없는 것 같아서 유감이군. 내가 이 세상에서 바라는 복이 있다면 그건 저 녀석이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물건이었으면 하는 것 뿐이었는데, 저렇게 허여멀근 얼굴에 질질 짜는 녀석이라니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군. 히스클리퍼 씨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조셉이 우유죽 한 그릇을 가져와서 린턴 도련님 앞에 놓더군요. 도련님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 흔하고 볼품없는 은식을 휘휘 쳤더니 이런 건 먹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 늙은 하인도 주인과 마찬가지로 제법 린턴 도련님을 멸시하고 있지만, 히스클리퍼가 아랫사람들에게 도련님을 정중하게 모시라는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그 감정을 마음속에 숨기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지요. 먹을 수 없다고? 조셉은 린턴 도련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도련님이 한 말을 되풀이하고는 다른 사람들이 들을까봐 목소리를 낮춰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헤어턴 도련님도 어렸을 땐 이건 왜 먹은 게 없구먼. 헤어턴 도련님이 먹을 만한 것이면 도련님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먹지 않겠어? 린턴 도련님은 버럭 성을 내며 신경질적으로 대꾸했어요. 저리 치워? 조셉은 있는 대로 화가 나서 음식을 낚아채다 집어들고, 우리에게 가져왔어요. 이 음식이 뭐가 잘못됐습니까요? 조셉은 쟁반을 히스클리퍼 씨의 코밑에 들이대며 물었습니다. 잘못되긴 뭐가 잘못됐단 말이야? 히스클리퍼 씨가 말했어요. 나 원참 까다로운 아드님께서 이런 것은 못 먹겠다는데요? 생각해보니 그럴만도 하네요. 저 아이의 어머니가 꼭 그랬거든요. 그분은 우리같이 미천한 것들이 심은 밀로 만든 빵은 드시지 않았었죠? 저 아이의 의미에 대해서는 입도 벙글하지 말라니까? 주인이 버럭 성을 내며 말했어요. 저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걸로 갖다 주면 될 거 아니야? 제가 잘 먹는 게 뭐지 넬리? 저는 꺼린 우유나 차가 좋을 거라고 일러주었어요. 그러다 히스클리퍼 씨는 가정부에게 그런 걸 좀 만들어 오라고 지시하더군요. 그래 아버지의 이기심이 아들을 편안하게 해 줄 수 있겠구나 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히스클리퍼 씨는 아들이 허약한 체질이라 적절히 대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감지한 것 같아서요. 저는 히스클리퍼 씨의 이런 마음 상태를 서방님께 알려서 안심시켜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죠. 더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린턴 도련님이 부침성 좋게 다가오는 양측이 개를 겁내며 쫓아내는 사이에 살짝 빠져나왔답니다. 그러나 도련님은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잔뜩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내 그걸 알아차렸어요. 제가 문을 닫는 순간 도련님은 소리 내어 울면서 미친듯이 이렇게 대풀이해 외쳤죠. 날 두고 가지마 여기 있지 않을 테야 있지 않겠다고. 이때 빗장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소리가 나더군요. 그들이 도련님을 못 나가게 했던 것이죠. 저는 조랑말 미니루에 올라타고는 급히 말을 몰아 언덕을 내려왔어요. 그렇게 해서 잠시 제가 그 아이의 보호자 역할을 했던 시기가 끝났답니다. 감사합니다.